2352님 친한 오빠가 여자친구랑 싸우면 저한테 와서 막 심하게 흉을 봐요 근데 저는 연애 문제는 결국 개인의 몫이라 생각해서 아 그래? 하고 넘기는데 이런 재반응에 성운해 하더라고요 친군데 뭐 그렇게 대충 듣냐면서요 맞짱구 치자니 같이 욕하는 거라 별로긴 한데 그래도 맞짱구 칠까요? 말까요? 자, 하나, 둘, 셋 저는 이건 평소랑 다르게 맞짱구 쳐주라고 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제 성격과 다르게 그러네요? 저는 무조건 아니라고 할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거는 이게 여자친구 문제가 아니고 친구 문제다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친구랑 싸우고 어떤 친구의 흉을 본다 하는 거는 그냥 네 친구 흉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그래도 원재씨보다 좀 더 살아보니까 이 여자친구를 나한테 이제 친한 친구가 예를 들어 어떤 여자친구 문제로 이제 싸워서 나한테 그분을 욕한다 하는 건 진짜 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떤 거예요? 그러니까 그냥 나는 여전히 얘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지금 내가 스트레스 쌓였으니까 이 스트레스 풀어줘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여자친구 연인분을 분명 사랑하고 훨씬 누구보다 좋아하고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풀어주라는 의미에서 맞짱구를 대충 쳐주면 좋죠 좀 더 어떻게 해요? 아 진짜? 우와 야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뭐라 그랬지? 이렇게 하면 괜찮죠 안 하는 것보다 못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여자친구 싸우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그런 애들 보면은 딱 잘 해주면은 그 다음날 같이 이제 SNS에 사진 올라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뭐 당장 오늘 나한테 말할 때는 당장 헤어질 것처럼 하지만 그러니까요 결국에 내일 다시 뜨겁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맞짱구 쳐주라고 맞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좋네요 4821님 저는 연극과인데 이번에 제가 쓴 대본으로 연극을 올리게 됐어요 오우 짝짝짝 자식나네요 진짜 짝짝짝 짝짝짝 배역이랑 다 정해졌는데 하필 제가 짝사랑하는 후배가 여자 주인공이에요 원래 남자 역할이랑 키스신이 있는데 도저히 그 장면을 못 볼 것 같아요 각색한다고 하고 아예 빼버릴까요 아니면 프로답게 그냥 내버려 둘까요 이야 참 재밌네 하나 잠깐만요 혹시 아니겠죠 혹시 혹시 아니겠죠 라 네 라이의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이번에 믿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사연이라서 거짓말이 아닌가 이런 우연의 일치가 맞아떨어지는 거 보면 약간 라이의 냄새가 나긴 하지만 믿겠습니다 오늘 제가 노래도 나온 날이고 하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셋 네벌에 둬야죠 이거는 아 그래요? 저는 빼요 아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극과고 이 대본으로 정말 일을 하고 싶고 훌륭한 이제 작가가 대본을 쓰면 작가죠 그런거죠 뭐 네 훌륭한 작가가 되고 싶다면 네 사소한 감정으로 그거를 각색해버리는 거는 저는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도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뭐 앞으로 뭐 이번 한 번만 빼고 다음부터는 안 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이제 다음엔 다른 이유들이 생기겠죠 또 어떤거죠 막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프로가 됐어요 예를 들어 네 아 내가 훌륭한 작가가 됐어요 이번 영화가 내 대본으로 하게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딱 잠깐 이 대본이 딱 뭔가 좋게 됐어요 근데 난 저 배우가 너무 싫어 아 근데 이 대본 때문에 배우가 내가 쓴 대본대로 하면 이 부분이 너무 빛나는 부분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은 또 막 각색해가 되고 이런 이유는 쓸데없이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참는 버릇을 드리길 바랍니다 네 버니는 진짜 뽀뽀하면 되죠 오 네 연인으로 만들어서 진짜로 네 괜찮네요 그것만 되면은 뭐 그럼요 최고죠 뭐 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